안녕하세요 우리 샤월들 안녕 내 친구 안녕 오늘 생일을 맞은 샤이니 온유입니다 댓글을 좀 읽어 볼게요 신났어 신났어요 생일 파티잖아 신나야지 해피 버스데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왠지 뭔가 영어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영어를 사실 잘 못하기 때문에 다 읽을 순 없는데 그러면 많은 나라에서 많은 곳에서 저를 축하해 주시러 모이신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나라 말로도 인사를 좀 해 볼까요 안녕 옳라 즉라스트 부이째 здравств우이째 신쨰우 사디캅 슬라맛 말람 봉쑈아 도나세라 제가 전 세계 언어를 다 할 줄 알면 정말 좋겠지만 아이큐가 그만큼이 안 돼가지고요 성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림 그리는 거를 진짜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대요 그래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판에 그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아직 안 나오지만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짜잔 이건 뭘까요 나는 딜레이가 좀 있어 안 나와 펜이 안 나온대요 자 제가 그러면 그리자마자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짠 나 엄청 빨리 그렸어 진짜 진짜 빨리 그렸어 이거 이거 맞춰주세요 누가 누가 맞춰줘 누가 맞출까 미역국 아니고요 정답 공기 아니고요 투명우산 아닙니다 다이스키 그래 아니 다이스키 말고 이 정답 문제를 맞추라고 이 사람들아 정답 문제를 맞춰봐 제발 하트 아니야 웨이 그래 웨이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짜자자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그리냐 얼마나 남았죠? 아 끝났어 아 아 이것도 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그림으로서는 조금 알아보기 힘드실 수 있어요 바라던바다 벌써 나왔는데 바라던바다? 바라던바다 벌써 나왔어 1분까지 필요 없었어 바라던바다야 이거 바라던바다라고 우와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아 잠깐만 나 아 이거 잠깐만 저는 끝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근데 사실 충분히 맞출 수 있어 하나 둘 셋 짠 정말 웃기긴 하지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펭귄맨 어 펭귄맨 나왔다 태민 누구야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끝나버렸다 아 이거 좀 민망한데 심각한데 하나 둘 셋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이건 아 좀 미안하다 뭔가 좀 잘 그리고 싶었는데 KFC 영감 아니고요 이수만 쌤 아니고요 샤이니월드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이거 어떻게 맞췄지? 이거 어떻게 맞췄어? 이거 어떻게 맞췄어? 진짜 미안해 진짜 제가 그림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문제 주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나 둘 셋 아 돈컬림입니다 전화하지 마 이거잖아요 전화기? NO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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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바로 옆에 트리가 벌써 준비되어 있죠? 근데 이거 왜 안 닫혀? 어? 예쁜데? 하하하하 예쁜데요? 하하하하 짜잔 고요한 이 순간 내 모든 것을 느끼어 하하하하 좋아 토끼라고 토끼를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토끼를 닮았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일까요? 하하하하 아무튼 아니 저는 어떻게 저는 못 넣어요 여기 여기 있으면 여러분도 못 만나요 맨날 달려있고 숨어 죽을걸? 두 번째 두 번째 해볼 거예요 이렇게 쏙쏙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 넣고 안 닫혀 하하하하 흔들어 번 alternatives 흔들어 흔들면 좀 어떻게 되겠지? 온 tellement 손 흔들어 깜 실패 만들 Rey j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노래가 왜? 이렇게 슬픈 거 나오는지 아세요? 제 노래가 다 슬퍼요 배チェ MID 진짜 슬픈데 슬퍼요 280 자, 세 개 더 만들어야 되잖아 조금 모잘란가? 쫘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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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샀지 스티커를 붙여서 메꾸자 눈사람 이거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어, 이거 봐 아, 너무 귀여워 진기쌤의 미술교실 잘 안 팔리겠는데, 그거?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시지 않을 것 같아 선생님이 좋다고요! 하지만 그림을 못 그리잖니 그 선생님을 만났다간 넌 미대에 갈 수 없단다 미대 따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미대를 갈지 짜잔 마지막 한 개가 남았습니다 얘는 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샤월로 생각하고 얘는 좀 귀여우니까 우리 우리 예쁜 샤월 여기 하나 더 그리고 얘는 빡빡이지만 어, 그래도 오늘 오늘 제 옷이랑 좀 맞춘 거니까 이건 제가 할게요 혼자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구만 우리 멤버들 친구가 있을 때 참 좋았던 것 같아 나 빠졌나 나 빠졌나 나 이런 말 하는 게 진짜 처음이라 그래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죠? 맨 처음으로 싸인된 잘 걸렸어 두 번째 컨텐츠 온유트리가 끝났어 난 기진백진이야 지금 진이 다 빠져서 기밖에 안 남았어 얘를 좀 둘러볼까? 붙어있어 짜잔 케이크를 소개를 안 했구나 우리 케이크 왔어요 케이크 여기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무슨 나무 같아 하나 둘 셋 후 저만 불어요? 아, 다들 부는 게 아니구나 다들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자, 이 노래 끝나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컷 레투레이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너무 높은데? 황하나 하하하하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따따따 아,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케이크 모자 같기도 하고 요새 잠을 잘 못 자서